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오늘은 어딨지? 뭐야 옆에 있었는데? 아이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라이의 친구이자 사촌인 유라입니다 오늘은 슬라임을 갖고 놀건데요 재밌게 보셨고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좋아요 꾹꾹 부탁드려요 안하는 사람들은 이 슬라임을 머리에 덮어버릴거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라이 슬라임 이게 제 슬라임이에요 제게 좀 더 진해요 자 그럼 바로 만져보겠습니다 고고고씽 어 뭔가가 쫀득쫀득해 네 잠깐만요 저도 좀 앉으자 뭔가가 쫀득쫀득해요 네 일단은 앞으로 옮겨서 앉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카메라를 어디로 옮겨야될거 같은데 아 저쪽 앞에 넘기면 되겠죠? 짠 이게 제 슬라임입니다 바로 부어볼게요 이런 붓기를 우리가 이거 테이블에 다 묻을거 같은데요 이유라님 우리 손만 나오게 할 수가 없나? 이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아 그냥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아니 죄송해요 저희가 이게 엄청나... 삼촌한테 부착해가지고 가지고 올걸 응 그러게요 일단은 재밌게 할거지... 일단은 그냥 할게요 네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붓고 있는 중이에요 느낌이 굉장히 좋은 사이거든요 좋은데 아주 혼에 잘 붙어요 네 저는 이게 대용량으로 만들었어요 라이더 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 슬라임 못 만들었어요 제가 야간 가지고 오길 잘했네요 이름이 멜론멜론빵 슬라임이에요 제가 다시 지워줬어요 멜론멜론빵? 저는 뭐라고 지웠는지 알아요? 그냥 멜론멜론라임이에요 저는 멜론멜론라임 멜론멜론빵 여러분 저...저...저가... 아니면 라임 슬라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임 주스 슬라임 그래 라임 주스 슬라임 유라야 네 저기 불 꺼줘 어 여기 계시면 틀릴게요 아니 그러면 이게 안되잖아 응? 아니 이것도 꺼 응? 아 그건 야간하게 자 여러분들 자 이 모든 준비를 끝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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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간 야간 보이래요? 보이래요? 이 엄청난 야간을 이거 예 보이래요? 저...저 덕분이에요 이거 저 덕분이에요 자 다시 불을 켰습니다 켜주세요 짠 다 시켰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자 다시 불 켜고 올게요 그래 optimistic 다시 불 켜고 왔어요 유라님 밥풍 한번 해 주세요 밥풍이요? 자 여러분들 제가 밥풍 이름으로 밥풍 고수라고 불렀있던 부분이에요 아 화분 때 이야 되게 적혀요 더 크게 한 적 있는데 이게 지금 비비비비비비비 핫 오오오오 됐따 됐다 안 찍혀요 그어 잠깐만 이거 씨 vielleicht 더 예뻤는데 아이그 ‑‑ 내가 카메라하면 잘못됬텐데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없으면도 재미있을 수 있으니 이번만 참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저저도 한 번 도전해보죠 자 잘 해보세요 저는 바쁘게 초보가 초보가지고 저는 중수에요 아니요 중수죠 중수 고수가 아니라 저는 그냥 중수에요 얘는 초보 저는 진짜 왕초보예요 아 됐었는데 자 때문에 자 중수는 보여드릴게요 중수는 말이죠 중수는 말이야 오 아 안보여 드렸잖아 카메라가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실수생이라니깐 죄송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쩝쩝 금방 무너지는게 얘 특징이에요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못 담았어요 아 여러분 오늘은 진짜 운이 안좋나봐요 네 우리는 둘다 손이 슬라임한테 웃었던 몸이라 불행이 따르는거 같아요 대게풍 보이네요 저는 이게 묵존에 가까운 슬라임이에요 제가 불 끌어 갔다 올게요 아 또 야광 보이게요 어 손점장 있으면 그거 켜고 다 하면 손점장 여기 있어요 켤게요 여러분들 우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야광이 됐어요 빛난다 빛난다 우와 신기해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어요 자 이거 봐요 이거 야광이 여기 길 야광 야광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만드는거냐면 아이슬라임의 투명이랑 그리고 야광의 섞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 하시고요 이렇게 여기서 티가 안나는데 여기선 티 많이 나죠 일단 계속 하죠 와 바풍 바풍 ASMR ASMR 유라는 ASMR이 진짜 푹 빠진 것 같아요 ASMR 개발은 자주 해주세요 여러분 ASMR 좋아하는 사람 댓글 달아주세요 바풍 바풍 잘아줬어 아잉 아 그래도 보여 괜찮겠지 아잉 아잉 저 집에서 네 자리 바꾸겠습니다 네 다시 자리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자리로 바꿨어요 제가 바풍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반죽은 고스라합니다 저도 반죽은 잘해요 저는 다 이거요 이렇게 제가 슬라임꽃을 만들어 볼게요 아니 저는 만들기를 잘해요 진짜 잘해요 이것도 저가 만든거에요 네 이거를 고통 후에 만든 슬라임이거든요 이거 되게 나 아니면 이 슬라임 못 만들 뻔했어 맞아요 클리어를 클리어가 들어간 사람이라 아 맨 처음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 손에 지옥이 너도 이제 손에 지옥을 느껴봤을거야 너는 이것보다 더 길었지만 아침에 더 길었지만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밤이 갈수록 더 슬프네요 왜요 헤어져야 되겠네요 빨간 눈이 짓을까 빨간 눈이 짓을까 빨간 눈이 짓을까 야광 다시 한 번 더 보여준다 이거를 쭉 보고 싶은 사람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누른거로 치고 자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번엔 꼭 바쁨을 할건 말거야 아유 뭘 또 그렇게 손맛이 다스리면서 아름다운 공지 땅에 공수광산에 아 팬티 먹고 달려라 원경이랑 했던거 생각나 아 그렇죠 우와 보이세요? 바쁨 성공 여기 아직도 있어요 와 터졌다 이제 나도 바쁨 아니 안됐지 아 와 바쁜 고수 건드리지만 터져 건드렸어 건드려 안 터져 우와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이봐 맛있게 쑤 자 터치해보겠습니다 오 터트렸어요 유라가 손의 힘이 강하군요 이제 나도 꾹 꾹 쪼그만데 불킬거에요? 그래줘 이래야지 우리 티비에 감칠맛이냐는 않겠습니까? 우리는 나중에 수영장 더 찍을거거든요 아뇨 절대 못할 것 같아 왜요? 눈 속에 있으면 카메라가 고장나요 그럼 밖에서 찍으면 되죠 그럼 우리 얼굴이 잘 안보이잖아요 조건은 보여드릴게요 야 나랑 똑같네 더 작세요 더 작세요 다시 다시 와 진짜 고수 고수인가 봐 바쁘 만졌어 만졌어 진짜 만졌어 자 구독과 좋아요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구축해서 눌러주세요 이 물을 퍽 에헤 마지막에 작은 밥풍이 만들어진다 진짜 신기해 자 기포 터트리겠습니다 아 바쁜 아 아 밖풍 진짜 멍처보인가 봐 저는 중수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고수로 가는 길이에요 얘는 오 와 진짜 밖풍 너 잘한다 만졌어 진짜 만졌어 안 터져 안 터져 우와 대박 이게 내가 만든 거라고? 안 터져 터졌네 약하게 해야 하네요 근데 아까 진짜 좋았죠 제가 이제 고수로 가는 길입니다 너 지금 이제 중수로 가는 길이야 너 지금 고수 내겠다 근데 되게 크게는 작은데 이렇게 울렀게 만졌어 만졌어 좋아요 나 이렇게 삶아 오늘 좀 오래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벌써 11분 43초가 됐네요 정말 슬픕니다 여러분 1분은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2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